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이 성분 함량과 안전성은 기준에 부합하지만 가격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루테인 함유 제품 12개를 시험 조사한 결과 루테인 단일 성분 제품 6종의 1일 섭취 가격은 최소 206원에서 최대 838원으로 4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또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복합성분 제품 6종은 최소 317원에서 최대 765원으로 약 2배의 가격 차를 보였습니다. 루테인 함량은 1일 섭취량 범위를 충족했고 안전성 시험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 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 웹사이트 내의 비교 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